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바오잠이에요 지금 브랜드들이 시즌오프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엔나더랑 H&M이랑 자라 매장에 가서 원피스들을 한번 좀 작정하고 입어봤거든요 여름에 워낙 원피스 좋아하시니까 많이 많이 입어보려고 노력을 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게요 처음으로는 저희가 엔하더스토리지에 방문을 했어요 코엑스점에 갔는데 제가 다녀본 매장 중에 참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저희 구독자님의 요청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엔하더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일은 하나인데 패턴을 여러가지로 원단을 바꿔놔서 그게 다른 느낌으로 옷들이 많이 보이실 거에요 저 프린트도 굉장히 전면에 많이 보이더라구요 저렇게 플라워 프린트가 좀 강렬한 것들이 많더라구요 요렇게 가보시면 정말 액세서리류가 참 예뻐요 아이템이 진짜 다양하죠 저런 것도 너무 귀엽죠 요 린넨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요렇게 셔츠형이면서 랩 형태의 원피스들도 많이 보이더라구요 저도 제가 이따 입어보죠 블랙 원피스 신발도 큰방울님이랑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꼭 신어보세요 요 선글라스가 35,000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난한 거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엔하더 거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 오렌지 칼라 너무 상큼하죠 신상이랑 시즌오프 상품이 섞여 있으니까 잘 골라서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원피스는 블랙 린넨 원피스거든요 너무 귀엽죠 약간 저기 저희 언니랑은 미국의 졸업 뭐라고 해야 되죠? 졸업식 파티? 미니 드레스 같은 느낌이 있죠 저렇게 어깨는 밴딩이고 소매가 밴딩이어서 되게 퍼프 소매거든요 그리고 백은 저렇게 라인이 스퀘어로 되어있고 앞은 저렇게 부위로 되어있는데 넥라인이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이는 원피스예요 소재는 린넨으로 되어있구요 요번에는 제가 상체가 살짝 빈약하니까 사이즈들을 보통 36이었는데 34 정도 입는게 좀 맞더라구요 이런 느낌은 참 오랜만에 입어봤어요 뭔가 저렇게 딱 붙는 느낌 제가 또 두번째로 입어본건 저는 핫핑크 린넨이에요 얘도 핫핑크 원피스에 위에다가 하나만 입기 좀 부담스러울 때는 이런 니트베스트 같이 입은 모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살짝 체커보드 느낌도 나고 니트 핏이 좀 예뻤어요 조직이 너무 예쁘죠 좀 강렬한 컬러긴 한데 둘이 되게 잘 어울리죠 짠! 벗은 느낌입니다 이날 원피스 입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뭐하나 쉬운 옷이 없더라구요 몸에 너무 딱 맞아요 얘는 그냥 끈 원피스인데 사실 저도 저렇게 입을 용기는 없고 혹시 안에 이너 원피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백은 보시면 스모킹이 잡혀있어요 밴딩으로 그래서 사실은 가슴 라인에 딱 맞게 입으셔도 텐션이 어느정도 있는 편이니까 그걸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근데 핏이 굉장히 날씬해 보이죠 린넨 소재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깨끈 조절이 된답니다 세번째는 랩 형태의 원피스를 한번 입어봤어요 아이보리 랩 형태인데 저도 저렇게 밑단에 프릴 달린 원피스를 개인적으로는 안 입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입어보기 하면서 참 다양한 실루엣을 많이 입어보고 있는데 제가 가져갔던 가방이랑 리본이랑 이렇게 뭔가 딱 있으니까 정말 여성스럽더라구요 얘는 그래도 확실히 랩이라서 본인이 이렇게 약간 저런 가슴 라인 이런데 좀 정리하기가 편해서 좀 입었던 것 중에 좀 쉬운 어피스였어요 조금 그리고 하늘하늘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입어보면서 제가 요런 실루엣이 좀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거를 저도 알았어요 제 체형을 좀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상체가 좀 빈약한 거랑 그리고 좀 날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만 딱 보여지니까 저랑 비슷한 체형이신 분들은 요런 원피스 한번 좀 입어보시면 훨씬 더 몸매를 날씬하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신고 갔다가 운동화랑 신었는데도 너무 예쁘죠 캐주얼한 느낌으로 얘도 린넨이에요 요번에 린넨 시리즈가 정말 많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입었던 원피스는 저렇게 정말 저거 무슨 파랑이라고 해야 돼요 어우 정말 정말 너무 예쁘죠 저 파란색 저 블루 원피스 정말 맥시 원피스에다가 약간 끈 형태여서 벌룬형의 블라우스를 하나 레이어드해서 입은 모습인데 등에는 홀트임이 있어서 저렇게 백이 굉장히 특이해요 밑단은 밴딩이고 맥도 밴딩 소매도 밴딩 저렇게 슬릿이 밑단에 길게 있는 맥시 드레스예요 이건 사실 놀러가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뭔가 데이트할 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안에 입은 원피스 하나만은 좀 저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저 안에 저렇게 튜브 형태의 제가 브라탑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아예 백리스를 입으시려면 다른 형태의 속옷을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는 소재가 되게 얇고 시원했어요 저렇게 해서 보시면 약간 찰랑찰랑한 느낌이죠 저렇게 걸으면 살짝살짝 다리가 보여요 백이 되게 예쁜데 끈이 이렇게 묶는 형태거든요 그거 조금 보여지네요 상체가 되게 강조돼서 좀 저의 날씬한 부분만 보여줘서 좀 좋았어요 자 그 다음은 제일 많이 보이는 플라워 프린트인데 좀 강렬한 느낌이죠 요 같은 프린트로 된 원피스 두 가지 버전을 입어봤는데 약간 고민인데 사실 얘는 둘 다 입어봤거든요 뒤에 이렇게 장식으로 끈이 그냥 슬리브리스 원피스예요 앞은 브이넥이고 전체가 단추로 되어 있어요 약간 그냥 하나만 입기 되게 편한 원피스긴 해요 되게 시원한 감이여서 약간 하원룩? 뭔가 분위기 있는 하원룩 약간 요렇게 언니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위에다 가디건 하나 걸치면 아이들 데리러 갈 때도 너무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리조트에 가도 좋을 것 같고 요 원피스보다는 그 다음 원피스가 좀 더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요거는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지만 얘도 랩 형태의 원피스거든요 같은 소재지만 조금 더 얘가 외출용? 얘는 약간 밖에까지 나가도 돼요 시외로 제 체형을 또 커버해주더라고요 역시 이 형태가 그래서 저는 앞에 거보다는 얘가 조금 더 저한테는 어울렸던 것 같아요 소매에도 살짝 셔링이 잡혀 있어서 좀 소매 실루엣이 특이하죠 제가 앤하더에서 요번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프 수트거든요 플라워 프린트랑 두 가지 버전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베이지 솔리드가 더 예뻤어요 이게 너무 귀엽죠? 되게 신고 갔던 컨버스 느낌이랑 더 잘 어울리고 본인 사이보다 한 사이즈 작게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참 잘 입었는데 맞더라고요 이렇게 백이 얘도 스퀘어로 되어 있죠 뒤에가 혼솔 지퍼로 되어 있고 가슴 라인 어깨선은 저렇게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근데 살짝 팔뚝의 좀 두꺼운 부분은 넓은 프릴로 가려지니까 좀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팔뚝이 와이드한 이 바지통에 뚝 떨어지니까 본인의 키보다도 조금 더 느신한 느낌이 있어요 참 저는 저런 오리나 형태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원픽이었어요 제 애나더에 저도 모르게 그만 좋으면 저걸 꼭 하더라고요 저희의 또 다른 또 최애 브랜드 자라로 가봤습니다 코엑스 자라는 전체가 거의 시즌오프 상품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뻤던 원피스만 픽해서 입어봤는데 얘는 세일 상품은 아니긴 한데 눈에 띄었어요 평상시에도 예쁠 것 같아요 바디 라인에 딱 붙는 원피스에 위에 저런 얇은 블라우스형을 걸쳤더니 부담스럽지 않죠 또 이런 실루엣도 입어보기 하면서 저도 또 오랜만에 입어봤는데 20대에 입어보고 얘는 보시면 안쪽에 저렇게 살짝 저런 비즈? 구슬 같은 것들이 끈의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허리 쪽 라인에 깊은 턱으로 쭉 한쪽으로 입거든요 비대칭으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살짝 배가 나와도 얘가 좀 커버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얘가 근데 저한테는 살짝 가슴 라인이 좀 크더라고요 근데 또 슬프게 힙은 맞더라고요 그래도 36 사이즈를 입은 모습이고 원단이 되게 습한 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몸에 붙어도 불편하지 않고요 저는 사실 이 겉에 입은 걸쳐 입은 블러스가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쵸? 얘는 약간 비치는 소재로 되어 있는데 편안하게 여기저기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 바람 추울 때 이렇게 앞에를 묶어서 연출해서 입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저번 자라 둘러보기에서도 김나영님이 떠오른다고 했던 니트 원피스거든요 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날 못 입어본 것을 오늘 입어봤습니다 특히 근데 암홀이 깊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때요? 귀여워요? 얘는 컬러풀한 그 그린 컬러감이랑 저렇게 꽃 니트 손 니트의 저런 느낌이 배색이 너무 귀엽긴 한데 저렇게 전체적으로 구멍이 슝슝 나 있는 니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안을 조금 신경써서 입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H&M에 오랜만에 가봤어요 H&M은 저희가 영상으로 자주는 못 보여드렸는데 요번에 딱 원피스를 좀 픽해서 입어봤습니다 요번에 이 H&M에서도 저희가 진짜 어렵게 사이즈가 맞는 것이 잘 없어서 픽했던 원피스는 저렇게 셔츠 원피스에요 얘도 립렌 소재로 되어 있는 슬리브리스 셔츠형 원피스고 위에다가 같은 계열의 베이지색 니트 가디건으로 어깨에 좀 걸쳐서 연출을 해본 모습이고요 보시면 사실 원피스로 입기에는 좀 옆에 트임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안에 숏바지를 입거나 슬랙스를 입으면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연출해도 괜찮겠다 앞에는 빅포켓이 있고 제가 일부러 암홀을 보여드리려고 가디건을 내렸는데 안에는 꼭 뭘 입으셔야 돼요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박시한 느낌이라 앞에 원피스들보다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편안하고 좋았어요 일단 H&M은 또 가격이 또 훌륭하니까 이 니트 원피스는 저희가 마지막에 어렵게 하나를 찾아냈는데 정말 싸죠 14,900원 이런 원피스들 어디서 사겠어요 그냥 되게 편안한 H라인 실루엣인데 조직감이 되게 예뻐요 여러분 허리선이랑 보시면 그리고 되게 시원한 소재예요 근데 약간 소매는 또 기니까 저는 그런 점이 좀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체형 커버가 굉장히 잘 되는 원피스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죠? 가성비 진짜 최고! 저 비비드한 오렌지 컬러감이 참 올해는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요번에 준비한 원피스 특집 어떠셨어요? 이쁜 옷 원피스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매장 가서 꼭 한번 입어보세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